제가 액션을 이번에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고되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. 오히려 저는 더 행복하고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고 고생스러웠던 것보다 제가 영화에서 방구를 뀌는데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까 가지고 저한테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현장에서 연기한 것보다 영화로 된 거 보니까 더 뭔가 이렇게 더 리얼하게 표현이 된 것 같아서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.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하는 게 감독님이 편집을 잘 해주신 것 같고 저는 마네킹으로 이렇게 연기하는 신이 있었는데 그 부분 촬영할 때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동안 좀 무거웠던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좀 가볍게 이렇게 감독님이 이제 어떤 코믹의 어떤 타이밍이라든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코믹한 장면을 연출할 때 저는 되게 신났었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